자, 첫 순서 준비되었습니까? 옛꿈 유치원에서 찬양일동 해피버스테이, 해피버스 지저스 해피버스테이 지저스, 예, 죄송합니다 자, 준비됐나요? 나와줘서 줄 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은 뭐랄까, 이제 되게 미소가 져지잖아요 아무리 못 쳐도 준비를 되었으니까 계속 줄 서주시고요 이거 끝난 다음에 두 곡이 있는데 끝난 다음에 나가지 말고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 준비된 게 있어요 아우, 삐약삐약이들이 다 나왔네 아, 예 아줌마랑 같이 같이 치면 됩니다 다 나오신 거예요? 다시 또 저기 또 나오실 분 아, 같이 같이 아, 예 자, 같이 두 번째 곡 두 번째 곡 들려주세요, 두 번째 곡 선생님 따라서 엄마들도 손잡지 말고 엄마 예수님을 축하해요 예수님을 축하해요 나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사랑 남으며 살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빰빠빠빠빠빠리 크리스마스 빰빠빠빠빠리 크리스마스 기쁨이 날 쓰린 모습 예수님을 축하해요 아멘 아멘, 아멘, 아멘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공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우 아우